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예쁘네 사랑하는 건 아니꼬 불가능 못받아서 미안해 친구를 만나누려 샹샹샹샹 만나긴 좀 그렇고 미안해 좀 이때 연락할게 이래 조르지 마 불법하지 않아 부르게 해줄게 baby 아직은 좀 일러 내 맘 같긴 일러 하지만 더 보여줄래 너무WA 또 다른 캐릭터를 brill기 너무 또 아름다운 너무 너무 잘생겼어 너무 잘생겼어 너무 잘생겼어 아직도 그래도 흔들게 너무 잘생겼어 전하기가 여기서도 보여 바로 바로 대답하는 것도 매력 없어 아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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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받이 아인이야 아인 빠질 것만 같아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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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아 그 기분을 안 하고 이렇게 이게 내 표정 라인 아인 아인 이윤 아인 이게 너무 나야 누군데서 아저씨 너무 좋아 노래에 대해 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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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